취지 중에 만난 몇몇 부자들에게서 그는 위험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참모라고 두시는 분들은 이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듣는 채널들이 계속 협소해지잖아요. 협소해지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논리가 점점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CEO 갑질 사건으로 벌어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돈을 다루는 데 서툽니다. 많은 돈을 감당하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일까요? 인간은 돈을 많이 가지면 종종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죠. 미국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 전문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비교회에 직전을 앞서 사걱으로 돌아온 영상입니다. 이는 네 совершенно 최고의 첫 샷뿐에서비스가 다가가 합니다. 이는 사실은 이 정신입니다. 이는 사실은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받은 돈이 길고 싶습니다. 좋은 베 여기에 적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인간은 파트너에서 일찍을 겪고 있습니다. urf 후에 오는 첫 시험에 대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행자 구역에서 차들이 얼마나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조사처럼 보이는데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이 연구에서 그는 자동차 가격과 교통법을 지키는 것에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수록 정지선을 무시하고 지나갔죠. 비싼 차일수록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 시험에서 모두 반응한 것과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싼 가위와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가위와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대형 유일한 관계가 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이끌어 알 수 있고, 그는 당신이 본인과 본인에게는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And, if you're really wealthy, you don't have a strong vagus nerve response when you're listening to other people. So, the parts of your brain that help us empathize are shut down. When you feel powerful, you have privilege and wealth, you are more attuned to how other people's situations can allow you to gratify your desires.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질수록 공감세포가 둔해진다는 건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 피라미드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0.9%가 전 세계 부의 43.9%를 보유하고 있죠. 반면에 절반이 넘는 56.6%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1.8%를 갖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숫자를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존니 밀러입니다. 저는 사진입니다. 자기 부자의 사진을 보고 싶어서 소식의 상태란이 부자의 사진을 만났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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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who'll be rich, they know that it's really bad. They know that it's getting worse. I don't know if they do, honestly. I think inequality and extreme inequality is one of the most terrible things that's happening to the world right now. 이게 일어나는 일을 안 한 번에 말한 게 일어나는 일을 안 한 번에 말한 게 그것은 어떻게 잘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내는 사람은 일어나는 일을 하고 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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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이 부의 불평등은 어느 나라도 예외 없는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도 그렇습니다. 경제학자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요? 불평등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평등이 심해지면 기본적으로 성장 내지는 번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받아온 월급 그게 사실 노동소득인데 사실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은행에 저금을 했을 때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집값이 뛰어서 팔면 사실은 소득을 더 얻게 되니까 그런 소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에서 늘어나는 소득보다도 일을 하지 않고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소득은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불평등이 높은 나라에서 살인율이나 감옥 수감율, 영하 사망률이나 아니면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혹은 개인의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